한글자막 by 한효정 10장, 11장, 12장은 하나의 환상, 하나의 개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의 환상이고 개시면서도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환상적 개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해석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또 어찌 보면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억지로 풀기보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역사적인 고구학적인 이 모든 자료들을 통하여서 가장 합당한 해석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주전 539년부터 주전 160년 사이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건동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개시적 사건이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에서 갈라져 나온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왕의 사건들 그리고는 그것과 연결해가지고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끝으로 기다리던 메시아가 실질적으로 지상에 재림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이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일어날 그 일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쯤 되면 이 10장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21절까지로 나와 있는데 여기 핵심적인 내용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환상이 지금 10장, 11장, 12장,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서는 페르시아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온다는 단순한 개시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11장으로 넘어가면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 헬라 제국에서 갈라져서 남북 왕조가 크게 힘을 발휘한다는 것 그 중에서도 국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시리아의 왕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행할 모든 부정하고 가정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결국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의 하나의 예표적인 일이라는 것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큰 환상을 10장, 11장, 12장에 걸치는 환상을 보았다는 이야기 그것도 장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떼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서 히떼겔을 하면 티그리스 강이라고도 되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히떼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3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 기간에 본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새 1회 동안에 슬퍼하면서 새 1회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냐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냐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않냐 했더라. 다시 말해서 금식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러나 풀검식은 아지고 풀검식이라는 것은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 모세는 그런 금식을 40일을 했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 정도는 마시면서 그 위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지만 소위 여기서 말하는 3주 21일간의 금식은 다니엘 금식이라고 하죠. 다니엘 금식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뿐만 아니라 주식에 속한 것.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 고기를 먹는다 이런 것을 먹지 않는 그런 정도도 술은 물론 먹지 않고요. 이런 정도의 금식을 다니엘 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금식 기간이 언제였는가 보면 첫째 달 24일에 이 환상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점에 21일 3주간에 새 일회의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환상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달 24일이면요.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첫째 달은 6월절이 임하는 2, 3월 호는 아비보리라고 하는 달입니다. 24일이니까 6월절 14일에 6월절이 있으니까 열흘이 지난 주입니다. 바로 이 3주에 금식을 하는 기간 중에 6월절도 있었고 무교절도 있었고 또 초실절도 있었습니다. 봄절기의 기간 동안에 이 엄청난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축제 기간 동안에는 금식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먹고 즐기고 축제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포도주도 많이 마시는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이 기간에 금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가 어제 구장을 통해서도 말씀을 본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해방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앞부분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며 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이 말세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펼쳐줬을 때 도대체 이것이 내 민족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어떻게 연관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매우 궁금했을 것이고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민족의 운명에 대한 절박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나가서 금식하기로 작정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마음 중심 속에 내 민족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 열망 이 열망이 단순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 그 열망 자체가 다니엘을 하여금 3주간에 검식을 하게 만들었고 이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 종말에 관한 엄청난 게시를 또 한 번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종말에 대한 게시를 하나님께서 다시에게 보여주었지만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명시하고 어느 때 몇 년, 몇 일, 며칠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유익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이 검식 기간 중에 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부분은 5절부터 6절인데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허리에는 우바스 숭검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의 형상을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형상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구약성계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모습은 게시록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난 모습과 비슷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검티를 띄고 그의 머리와 털어 희귀는 흰 양틀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목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자 오늘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의 이분과 그의 비슷한 모습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기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절해서 땅에 엎드려서 깊은 잠에 빠졌다 하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다니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환상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두여운 어떤 환경 속에 분위기 속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에서 내 입술을 만진지라 또 잠에서 깨어나고 그 음성을 들으면 또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환상적이고 너무나 인간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천상의 모습을 보고 그런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때마다 인자 같은 이가 있어 16절에 보면 또 이런 분이 나타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그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면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언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오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기에 나타난 한 사람 인자와 같은 또 5절 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 바로 구약시대에 나타난 메시아이신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어쩌면 천사장인 가버리아일의 모습이 또 이렇게 현상에서 나타났을 수도 있다 혹은 천사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니엘은 단순한 인간적인 존재가 아닌 천상의 존재인 어떤 분을 만났고 이것이 그로하여금 쓰러지게 만들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환상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2절 13절 1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특별히 금식과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12, 13,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서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21일 3주 금식하려고 결심한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하느니라 네 기도 때문에 그 첫날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나라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일 수도 있습니다. 13절에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입니다. 오랜 후의 일입니다. 한참 있다가 일어날 일이다. 이것은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살면서 헬라 제국 그때 먼 미래의 일이죠. 100년 이후, 200년 이후, 300년 이후의 일이라는 말도 될 수 있고 마지막 종말의 때의 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또 볼 때 아마도 이 먼 미래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사왕국의 군주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21일 동안 막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러면 바사왕국의 막은 이 사람은 누군가? 아마도 주님은 아닌 것 같고 천사장 가브리엘,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가엘, 이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왔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벌써 21일 금식하기로 결단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날의 하늘에서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쭉 내려가는데 공중에서 막혔다는 21일 동안 붙잡혔다는 것. 누구에게? 오늘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 하늘에 있습니까? 바사왕군주가. 페르시아 왕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페르시아의 운명을 관장하고 페르시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악한 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한 영의 존재, 특별히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장악하는 사단의 수하에 속한 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바사왕국의 군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개시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악한 영들은 역사를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상까지도 가로막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21일 동안 검식하는 첫날의 기도는 응답되었지만 응답을 받지는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응답하셨지만 땅에서는 아직 응답이 되지 못하여서 21일 동안 악한 영이 가브리엘 천사상을 붙들고 있어서 다니엘 로아이검 정확한 미래에 일어날 환상적 개시를 아직 받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첫째,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의 모든 수하를 통해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 사단의 존재성.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혹은 우리의 검식은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닿아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간에 응답을 하시지만은 악한 영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기적을 가져오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악한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치유 기도를 해도 왜 응답되지 못합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급한 응답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부르짖을 기도할 때 왜 즉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왜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가로막았다는 것이죠. 금식은 이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21일 동안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가엘 천사상을 보내서 이 가보엘 천사상을 풀어나가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뿌리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회를 통해서 낙담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공격을 받는데 하나님의 군사가 와서 천군 천사가 와서 어둠의 영을 파하고 어둠을 파하고 우리 안에 빛을 가져오고 응답을 가져오고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내게 응답되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될 엄청난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적당히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해 주시면 뭐 할 수 없지 하는 태도로 멈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는 엄청난 폭로인데 이 기도가 계속되어질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수많은 천군 전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러한 언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니엘이 또 쓰러졌죠. 힘이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또 와서 그를 만지니까 당근하이졌더라. 19절에 보니까 큰 언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당근하라. 당근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당근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은 내 영혼 육의 온 힘을 다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 중단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이건 마치 큰 햄머를 들고 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상 더 큰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많은 어려움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단의 공격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요. 우리의 재정적인 삶을 공격하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엄청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역사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면 사단의 역사는 물러가기 시작할 것이고 기도를 계속해서 나간다면 사단이 완전히 멸할 때까지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특별히 금식은 하나님의 청군천사 그 중에서도 천사장인 미가일이 파송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강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상 밑에서 간질병 걸린 청년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아 떠나가라 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웃었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 귀신 들린다가 그냥 거품을 물고 떠나가 버립니다. 나가라 하니까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지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주님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일이었다. 이런 종류의 귀신들 악한 귀신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외에는 그냥 말로 안 된다. 그냥 사역해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이지만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며 우리가 계속 기도해 나갈 때 악한 영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마치 추레고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레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 매우 상징적이지만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승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너무 힘들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니까요. 온 영혼욕의 힘을 빼앗아 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기도를 중단하면 사탄은 이긴다는 겁니다. 관계는 더 악화되어지고 더러운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서 내 마음이 낙담되게 하고 내 몸이 병들게 하고 관계는 다 끼어지게 하고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는 사탄에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식입니다. 기도입니다. 밀어붙여야 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어둠의 영들이 패배를 당하고 하나님은 천군선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힘이 빠져서 있을 때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밀어붙이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게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20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페르시아 제국 지금 악한 여원들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방해하려고 하지만 나는 내려가서 계속 이 페르시아 군주와 싸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노에미아가 왕에게 나가서 황제에게 나가서 예루살렘 성을 좀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이미 하늘에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에스라와 노에미아가 왕에게 간청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서루파베를 통해 선정을 건축하고 또 에스라가 신앙 계획을 하려고 황제에게 상소했을 때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준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천군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바사국 왕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악한 영과 계속 싸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국 군주와 싸우려니와 계속 하늘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천군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그리고 모든 수많은 천사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자들의 계기를 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보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중부하며 기도하며 금식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한국 민족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를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의 미래에 일어날 계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국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와 이를 것이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다. 베르샤아 제국 음명하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가슬리나 강한 군대가 와서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놓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책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적힌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일 뿐이니라. 하나님의 천사장 위에는 너를 도울 자가 없다. 그런데 너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 천사장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에 수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천군천사를 데리고 악한 영의 모든 괴계를 파하고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매우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와 금식은 영적인 전쟁이다. 기도 계속하시겠습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 우리의 마음의 손이 이루지지 못하는 일들 우리 잔인들의 문제 우리의 모든 사업의 문제 또 사역의 문제 모든 것 지금 기도로서 나아갈 때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않는 태도로 낙망하지 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금식에 성리합시다. 올해는 돌파합시다. 올해는 경성하여서 깨어서 돌파를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리